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두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머리가 일곱여 뿔이 열이고 머리에는 열 멸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표범같이 생겼고 그 발은 곰에 발랐고 그 사자입은 그 입은 사자입같이 생겼는데 용이 용은 마귀라겠죠 마귀가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새끼양같이 뿔이 두는 예수님 모습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처음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 앞에서 그가 행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고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난번에 공부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뭐예요? 저크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발가락과 열불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너부간에서 하는 이 꿈꿈의 그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 여기는 쇠 철로 되어 있고 열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런 신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 너부간에서 하는 왕을 말하고 이 두 팔과 가슴은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연합국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또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보면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강했다가 나중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또 강해요 그래서 한쪽이 더 연합국이지만 강한 걸 의미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배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구리로 그거는 뭐예요? 헬라 또는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세웠던 이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그리고 쇠로 된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서 그리고 열발가락에 거기 철과 진흙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부활하게 가지고 열 개의 연합국 형태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거는 민족과 이런 방은과 이런 것이 섞여 있는 철과 진흙이 이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이렇게 다시 마지막 제국 이 세상의 마지막 제국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제국의 통치자 그가 뭐냐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저크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잖아요 땅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두 뿔을 가진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그 짐승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하여 그 앞에 가서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이 저크리스도에게 뭐예요? 이 거짓 선자는 경배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크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 저크리스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의 후반기 때인 거예요 다 죽여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 두 뿔을 가진 양으로 나오는 이 거짓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마귀도 보면 어때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용이 나오죠? 용은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격인 이런 저크리스도가 있고 또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인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저크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666이라는 표를 이 저크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서 이 짐승의 표, 저크리스도 처음 짐승 저크리스도의 그 표를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고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 저크리스도의 표인 666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이 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이 저크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뭐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배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666 표를 받으면 이건 짐승의 표랑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표예요 마귀의 표 그러니까 이 마귀의 표를 받으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표를 받은 마귀의 표를 받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게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무엇이 그러면 666 표 짐승의 표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여러 학설이 있었다겠죠? 공산주의다, 종교다원주의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물건을 사고 팔고 오른손에 이마에 새겨서 이거 한 거예요 이마는 인격이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표를 가지면 없으면 뭐예요?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슨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론과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였냐면 바코드였어요 처음에 바코드 거기에 긴 막대기가 세 개가 있는데 이게 666을 만국상표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이거를 숫자로 나열하면 개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했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알파 그러면 ABC도 하면 거기에 보면 A는 1, B는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합쳐보면 컴퓨터도 뭐냐면 666이 나온대 그리고 이제 특히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이 있죠 지금 27개국인데 28개국에서 독일이 이제 탈퇴를 해 아니 영국이 탈퇴를 해가지고 27개국인데 거기 브리셀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슈퍼컴퓨터의 비스트 짐승이라고 해서 그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666표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그게 짐승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좀 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전자신분증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질승의 표 666과 가까운 것이 뭐냐면 베리칩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카드는 그냥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그런데 이 베리칩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다가 이것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라는 말과 원래 원의 칩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또 더 3000년 전에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주인들이 종이나 동물들에게 너는 내 거야 이런 소유로서 뭐를 새겼어요? 표를 새겼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표 마귀의 표인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짐승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그 안에 고유번호가 있고 또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금융거래를 지금 거기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신상 정보 또 위치 정보를 GPS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베리칩을 또 오른손이나 지금은 꼭 이마에 받는 것은 아닌데 도난과 분실에 염려가 없고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베리칩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칩이 현존하는 것 가운데서는 가장 666표에 가까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베리칩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보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조금 베리칩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리산에 반달곰을 이렇게 갖다가 방 거기다 이렇게 놔놨잖아요 그런데 이 반달곰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 어떻게 추적해요 다 이게 뭐냐면 거기다 몸에다 칩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러면 위치에 거기 추적 정보 장치가 있어서 다 이게 지금 어디가 있구나 또 고래 같은 걸 잡아서 거기다가 이 칩을 삽입해놓으면 이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어디 다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 알게 되고요 또 새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물들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걸 한다고 한다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이제 칩을 다 삽입을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 아이들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칩을 거기다 받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50불에서 200불정 아니 미화로 150불에서 200불정 또 침해 환자들이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칩을 오늘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출입증 보안시설이나 관공서나 이런데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식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더 완벽한 이런 방법으로 베리칩을 몸 안에 이제 삽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빅파이브라고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계속 지금 정부에서 원격진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원격진료를 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칩을 삽입해 놓으면 내 혈당, 혈압 무슨 이런 건강상태가 다 거기에 그냥 의사가 이렇게 거기서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처방전을 딱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지금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권입니다 아주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드 대신에 지금 매매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리고 신분증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이 짐승의 표인 666에 가깝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칼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유명한 박사인데 그분이 개발자가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 샌더스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아 이게 지금 좀 길어서 이건 잘랐는데 그 마이크로칩 안에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안에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회개하고 이걸 막으려고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표를 이 베리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회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길거리에서도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이거는 666이다 666 표도 아예 단정을 하고 이거를 어디 서 무슨 목사 또 무슨 어떤 목사 이런 분들이 막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다 이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고 또는 심지어 너무 또 나간 사람들이 베리칩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지옥 간다 했다고 또 이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리칩이 666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은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게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우리 몸에다 표를 받거나 이 시간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은 베리칩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이제 여기도 나와주지만 RFID, 마이크로칩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몸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니까 더 발전된 이런 지금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양자점 패턴이라고 또는 양자점 LED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우리나라가 IT, 반도체 이거 세계에 아주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 이 카락보다 아주 작은 나노점에 10억분의 1 정도로 이것을 아주 미세한 그런 걸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서 우리 몸에다가 문신이나 프린팅 형태로 해가지고 이 표를 새기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몸 안에 삽입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손이나 이마에다가 베리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칩을 몸 안에 삽입하는 이거는 666이야 막 사나도 이렇게 하니까 거부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기술이 계속 새로운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 이것이 666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로 이거는 나올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 그런데 어떤 표나 칩이든지 그것이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666 짐승의 표는 반드시 뭐를 해요? 매매하는 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의 수단으로 이 칩이나 표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면 매매의 수단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것이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매매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클럽에 가서 하잖아요 마트에 가서 가지고 오는 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그 안에 기능이 있지만 처음에는 의료음으로는 다른 어떤 부분만 신분증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것이 우리가 매매용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666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진 표인 거 아닌가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16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6절 거기 같이 읽혀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가 모든 자 그래요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이나 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이게 없으면 뭐를 못해요?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이 표가 매매 수단이면서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표, 홍은 칩을 사람의 몸에 이거를 주입하는가 또는 새기는가 지금 이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권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킹 제임스 제임스라는 왕이 이걸 번역을 하도록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오른손이나 이마 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 한국의 독립 침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그런 거기서는 꼭 킹 제임스 번역판만 써는 겁니다 개혁 성경은 잘못됐다 이거 안 써요 이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안에 그래서 이 몸 안에 그러니까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분이 이제 원어를 공부하신 이런 분이 한 걸 보니까 거기에는 오른손 위에 또는 이마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신이나 프린팅 형태로 해서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다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컴퓨터 앞으로 스캐너가 스캔을 하면 다 그게 어떻게 돼요? 판독을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몸 안에다가 칩을 이런 인식하는 거로만 666표 그래서 매매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신처럼 새기고 3D 프린터로 가지고 프린터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인 오늘 여기 나왔죠 칼 샌더스 박사도 어떻게 돼요? 이 칩을 개발할 때 거기 안에 충전장치가 들어있는데 어디에다가 넣어야 충전이 잘 된가 보니까 이마하고 뭐예요? 오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베리칩이 666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겠죠 자 게시록 16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지금 대접 재앙인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리고 표를 받은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샌더스 박사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만약 리튬으로 돼 있는데 그게 깨지면 그게 어땠인다고요? 안에 헐게 된다 종기가 생겨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강제적으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666이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이 표를 다 받으라고 안 해 이 표를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걸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죠 그리고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대를 해주고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걸 받거나 그런 걸 사거나 그런 어떤 걸 하잖아요 등록을 하거나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되면 딱 나타나는데 그때 거기서 나타나면 이 표를 하여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강제로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 수를 세워보라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개마트리아 방식이라 해서 그걸 이름인데 그걸 수로도 환산할 수 있는데 변화를 시키면 666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러죠 자 18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때 이 사도 요한이 AD 이제 한 95년 정도 경에 90 넘어서 그때 반모섬에서 환산 가운데 주님께 받았는데 그때의 뭡니까 그 당시 사회가 이런 어떤 개마트리아 방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환산을 이룬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워보라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개마트리아 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했을 때 정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지막 7년 대환날 후 3년 반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이 적그리스의 표를 받도록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건 좋은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보세요 자동차 키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가서 이렇게만 하면 문이 열리고 집에 가서 키 어디 그런 거 사무실 필요 없고 신분증 갖고 다닐 필요 없고 신분증 아유 신분증 안 가지고 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신용카드 가지고 다닌다가 분실한 거 또 돈 안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카드를 써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이 표를 가진 자위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이 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표를 받도록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표를 받도록 할 때 그냥 표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 표를 어떤 사람에게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 저크리스도 이게 저크리스도 이름이나 그거 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받게 할 때 반드시 저크리스도의 아마 우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런 자만 표를 받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로마가 중동과 유럽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됐죠 그런데 로마에게 뭐가 있었냐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라고 하면은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서 주는 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표를 그런데 이 표를 어떤 사람에게만 줬냐 황제 그 세우는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만 이 표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 저크리스도 이거 물건을 사고 팔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 성경을 이제 용계시록 좀 뒤에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크리스도 여기에 이 표를 받게 할 때는 반드시 뭐를 여기 가서 절을 하도록 경배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거 이제 무서운 그런 일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메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오른손이나 이마나 어떤 몸의 어떤 부위에 절대로 여러분이 칩을 이식한다든가 또 어떤 거기다 문신같은 형태로든지 뭐라든지 절대 이런 걸 받으면 안 됩니다 왜 666표를 받으면 안 되냐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주인들이 종에게 뭐를 했어요? 자기 짐승에게 거기다가 표를 세겠다 했죠 그러면 그 표를 받은 짐승이나 종은 그 주인의 뭐래요? 속한 자 소유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요한경의 14장에는 그 이마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짐승의 표 저 그리스도의 표인 이 666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저 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으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체의 이름이 지어져 버려요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많은 거짓 선장들과 죄종들이 일어났어요 짐승의 표 666 상징이기 때문에 그 표를 받아서 아무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무슨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거로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여기 말씀 가운데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요? 이제 요한계 기록에 계속 14장 또 16장 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표를 받느냐는 조금 전에도 여러분 요한계 14장 9절부터 읽었죠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밤낮 뭘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밤낮 시유를 얻지 못해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받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거 받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겠냐 그러면서 이것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이걸 상징이라고 지난 이게 한동안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이슈로 이렇게 될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CBS에 나오거나 아니면 또 막 설교하면서 지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이걸 상징이라고 억지로 성경을 풀어 성경을 절대 억지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머리는 인격, 오른손은 그 능력을 나타내니까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게 여러분 막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징 가지고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상징 가지고 매매를 합니까? 못 하죠 이거는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야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파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666표를 받았다고 구원이 없었냐 이러면서 여러분을 현혹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그런데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666표를 받으면 그 이름이 생명체계 지워지고 여러분 지옥 가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었냐 요한계시록 3장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사대의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대의 교회에 흰옷을 입고 그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뭐라고요? 지우지 않는다 사대의 교회가 어땠냐 거룩하지 못한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몇 명 없고 다 이름이 생명체계에서 어떻게 돼요? 많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서 지워지냐 우상숭배하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져요 그다음에 배교 예수님을 믿다 배신하고 다른 배교를 해요? 부인하고 이게 생명체계의 이름이 지워져요 성령해방제를 지면 생명체계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요 그다음에 타락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신하고 완전히 떠나버려 그런 사람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이 666표를 받은 사람은요 생명체계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절대로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속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직 뭐 이렇게 어떤 스웨덴에서 그게 IT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베리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계속 받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수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이 무슨 칩이라고 하든 무슨 페라고 하든 절대로 우리 몸에 그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종로를 다나가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저크리소가 7년 대화하려는 이제 마지막 7년 대화하려는 있으면 이 중간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42달 동안 권세를 줬잖아요 마귀가 이 42개월 동안 이게 왕로로 돼요 마귀가 여기서 그런데 이 전 3년 반에는 뭐 이 666표 이런 것을 강제로 받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여기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데 이게 저크리소 거짓 선열 그래서 우상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 우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비 안 하고 그리고 안 받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일어나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이 저크리소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성경에 보면 7년 언약을 맺어요 중동의 평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 어떤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한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어떤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남았다? 7년 정도 남았다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보니까 기회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아직은 너무 여러분 떨지 말아요 너무 떨지 말아요 이런 것도 저기하고 나면 불안해가지고 집에다 잠 못 잔 사람들이 있어요 잠 못 잔 아휴 막 육육 변호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지금 하도 모든 게 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게 아직 안 나타났어도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일한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야 구원하고 육육하고 상관없어 예수 피로 구원 받는 거야 하면서 이 표 받도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제가 보면 굉장히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막 이거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이 칩 혹은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에게는 조금 전에 16장 2절에 나왔네 몸에 뭐가 생긴다겠어요 독한 종기 종양이 생겨요 악성 종양이 생겨요 그 원의 이걸 보면 악성 종양이 암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이런 암이 종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 마신다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겠죠 밤낮 뭐를 하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해 지옥에 가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666표를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무슨 표 집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행위구원이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기억해 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겠죠 그러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육령의 표 받지 마라 너 받으면 지옥가 이런 거 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상관없어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말세에 분명히 이런 일을 나 아담과 하하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관은 먹을 수 있지만 너희가 뭘 먹지 마라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마라겠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랬죠? 안 죽어 괜찮아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런 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아니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마라겠는데 마귀 말을 들어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육령의 표 받으면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육령의 표 받으면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 이건 상징이니까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이거 받아도 돼 그건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령의 표 표를 안 받으려면 오늘 이걸 끝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현금 없는 사이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진짜로 돈은 없어질 거예요 카나다도 그렇고 스웨덴만이 아니라 지금 돈을 안 찍어낸다고 한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돈 가지고 난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카드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데 카드도 없어지는 것 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돈이 필요 없고 현금은 필요 없고 그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에 들어있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죠 지금은 카드 여러 가지 신분증 이렇게 있지만 이게 통합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아마 이걸 이제 그런 육령의 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분명히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안 받으려면 어땠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 충만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심각한 문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목사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몇만 명 됐을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막 강단해서 굉장히 메시지도 그분이 강한 분인데 육령령표 그 같은 걸 받은다고 막 어쩐다고 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라고 딱 이렇게 보니까는 육령령표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대요 그런 거 막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원래부터 이제 제가 기도 많냐고 믿음 좋고 이런 것은 굉장히 존경하지만은 그분의 목표 방식이라든가 또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데 그분이 성도한테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말에 거의 절대적이에요 절대죠 정말 거의 절대적으로 뭐 다른 데 이제 뭐 거기서는 뭐 아니오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저러나 저렇게 분별 그런데 그분이 성령추만 안 하고 믿음 좋고 주님 앞에 영혼구령 열정이 뜨겁고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엉뚱하게 더 문제를 일으켜요 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굉장히 분별력이 중요해요 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 저 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택한 자도 미혹한다 했잖아요 왜 미혹됩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을 제가 지금 JTBC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서 해가지고 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에 떴어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뭐냐면 목사가 어디서 매월 성도한테 300만 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안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목사든지 밝히든지 이러지 이 나쁜 놈 자식들이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우리 박원상 검찰한테 매월 300만 원씩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제가 조인트 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저 사람이 여기 안 다녀요 교회가 무슨 꿈의 교회 하나 있냐 하고 다 가버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사입이거나 이단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교회요 그거는 교회 간판만 달아놨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것을 교회 목사가 이런다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야 그 목사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직원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거기 뭐 음성 처리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돈 가지고 오라고 안 가지고 막 때리고 등신 같은 것들이지 뭐 달라 두드려 맞으면서 돈 내려가면서 그런 교회를 다녀 그러잖아요 아니 뭘로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어 너는 여기 떠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돈을 사채 갖다 끌어서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 되면 진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 큰 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그게 막 신령하고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분별의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나를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66표를 안 받으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아 이게 뭐구나 딱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무섭다고 제가 이런 설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무조건 막 누가 좋다 하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안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니 목사님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살고 팔고 못 한다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주님이 뭐랑 있는 간파야 마태복음 자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의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저 나라 가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다 부족하지 않은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뭘 먹으라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안 믿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또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나 3,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여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그날이 되면 어쩌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오곤산이 그때 가서 또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어쩌지 어쩌지 여러분들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진짜 그때 어떻게 하지 그냥 그래 나는 순교해 그냥 뭐 이렇게 막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 새벽 만나를 위해서 먹여주셨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엘리아가 그리시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먹을 걸 보내주세요? 까마귀 지금 까마귀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여기 근처에도 까마귀만 있더라고요 까마귀를 통해서로 보낼 거예요 근데 꼭 저기 있는 시커먼 까마귀만이 아니라 까마귀 같은 성도를 보내든지 어쩐지 다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사르바 과부 어떻게 했어요? 그 과자 만들어가지고 엘리아 대접했는데 그 통에 여러분은 어때요? 밀가루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육류음표를 불안해갖고 받으면 안 돼요 이거 길어봐야 얼마예요? 3년 반인데 3년만 내가 더 살려 하다가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어요 순교해 순교하면 천연한국에 들어가서 왕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3년 더 살려 하다가 영혼이 지옥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냥 죽을 기회가 오면 절대 살라고 하지 말아요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오면 절대 살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절대 나는 육류음표 안 받는다고 해도 뭐 하지 않으면 다 받아요? 성령충만 안 하면 받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 계속 기도하라는데 아이고 주님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 나를 두고 다 도망칠까? 아니 주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데 언제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렇게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 다음에 그랬잖아요 아멘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들이 너희에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있잖아요 순교자 원어에 순교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 막 저 그리스도 안 하면 형벌을 주고 죽이고 벌벌 떨고 이러면 무서워서 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겸연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길어봤자 얼마예요? 3년 반 42살이요 그러니까 눈찍은 감고 그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쓰신 분이 안희숙 여사님이신데 천혜 몸인데 그때 일본 시대 때 일본 의사장에 가서 회개하라 하고 난리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해방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랑 다 그 감옥에 갔었는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그런 분인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거나 빨리 이제 그쪽으로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해요 믿음을 정말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뭐 코로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잘 참고 승리해야 됩니다